뱀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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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 얘네 방플러 있어? 없어 아까 죽은 거 말이 안 돼 솔직히 어디가 뱀뱀 일 잡으러 가야지 뭘 모르네 아니 거미 속이 빠른데 왜 처음부터 아직 박쳐 어? 어 삐졌어 내 킬 아? 아 개질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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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 뭐해 맞아 이거? 맞아 내가 여기 왔다 할게 내가 내가 너 왜 너가 나서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 뽀삐 뽀삐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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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라고 다른 데 보고 있었어 와드 없는데 이제 삼거리 와드 하나 와도 여기 있었어 바텀 이신 쫓겨났다 이신 직장 잃었어 나 이거 가다 평표 맞을 거 같은 거 같아 맞지마 이거 와드 끝날 때쯤에 이거 끝나거든 뱀 제끼든가 나 이 찍을게 이거 맨 나 이 찍을게 이거 맨 이거 라인 안 며는지 안 하면 될 거 같긴 해 얘네 압박 오지게 맞고 있어 경험치도 못 멍 경험치도 못 멍 아리스타 풀패넣고 큰 거 인정하지 안녕 카이파가 건망지게 검토한 건 라이브 하는 거 인정하지 라이브 하는 거 인정하지 아니야 밀어 나 세지 말고 다음 에어까지 하고 해야겠는데 아니야 그냥 내가 막으면 돼 에잇 야 얘네 어디까지 와 으응 카이파 게임 하기 싫을 거야 아 죽었네 미드 어 리신 레드 먹으러 갔어 여기서 얘네 태어나서 또 와도 해도 되거든 무조건이지 심지어 미드 리산델 알아서 심지어 미드 리산델 알아서 절대 못해 야 얘 뭐야 뭐야 이래 이래 나 이걸 맞네 얘 죽었다 네 개 지렸습니다 개 지렸습니다 야 우리 팀 한 명 파티원 한 명 더 왔는데 뭐 탑 게이득 보는 거잖아 누가 했지 뭐 탑 게이득 와 카이사 겁도 없어 이거 밀어 나와서 되게 스노우 떨려 미드 정글 스펠 없대 어 파워 맞았어 알리도 프리고 카이자 프리 있다 응 카이자 프리 있다 응 카이자 프리 있다 꺼렸다 뭐야 아 데포노 초프 뭐 그냥 바텀 오지마 나 프리징 할게 애 못 나와 회사 알리 뛸 수 있고 알리가 왔다 알리가 왔다 알리 왜 이렇게 못 하냐 헉 그거도 아닌가봐 알리 내 생각에 트롤인거 같은데 아까판 브라운급이야? 카이사 여깄는건? 나 라인 밀게 그럼 얘 라인 지옥이라서 그냥 왜 일로 내려온거야 아 왜 나를 때려 너 왜 자꾸 타워를 맞아 짜증나 타워 제발 나만 더블 맞지마 제발 나만 더블 맞지마 아니 새끼검이 앞으로 못보네? 이거 인공지능이야 아니 타워 어떻게 나만 때리냐 야 야 이거 너무 깡맞딜 아니야? 이겨 이겨 야 왜 날려? 왜 날려 아쉬운데 꿀꿀이중 꿀꿀이중 먹으러 갔다 알리 어딨어? 몰라 나 판거리에 핀칼할게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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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난거야 지회가 딜 때문에 사우자면 저기를ved ур거 이리한 반피 8 깨끗한 니신 어딘데? 몰라 다 모르는데 룰블랑은 어딨는데? 몰라 저기 있네 아 룰블랑 2를 맞았으면 안되는데 뽀비형 아 뽀비형 뽀비형 끌어봐 끌어봐 야 알리를 끌지 아 뽀비형 왜 집중을 안해 아 아쉬운데? 아니 뭔데 아 밀지와봐 아 아 안 밀면 얘네 타맹 못하는데 아쉬워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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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신나는데 프레시야 아 아 용하네 내가 통크해줄게 우리 우리.. 채인데? 아니다 얘네도 용할려 해 용 안하고 바텀 안 보여 나 리듬 바텀이야 아 방구 맞아버린 뭐야 아 운을 죽어주네 감사합니다 백비트 이거 이건 안 돼요 얘 리산드레라 포피 뇌절 오지게 했네 어? 플래시도 가요 집 알리 모빌가 왔을거야 용 좀 넣어봐 아 아 네 아 아 아 아 프레쉬랑 돈 같이 먹었어 짜증나 화내지 마 정래 있어? 정래 없어 내 자리 하지마 몰랑 오네 나 바텀가? 할게 없네 스피가 못 가네 내가 사카라 어 내가 미드 갈게 프라니 사카라 르블랑 쎄? 왜 웃는데 야 뽀삐야 야 뽀삐야 뭐야 이런데 이럴려기 이럴려기 지겠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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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리궁 몰라 어 내가 다 깎게 르블랑은 어? 르블랑은 어디 바텀에 있네 보 보 보 다 왔다 리산데라 죽었어 헐 기대해줘 아니 왜 자꾸 죽는데 헐 어? 어? 1차 너무 다 깔린게 없네 어? 어? 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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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응 으응 아니 왜 왜 자꾸 죽어? 꼬비 꼬비 아 도링 안 죽어 야 너네 탑 안 밀어 나 마나 없어도 재깠어 못 깼을걸? 파워는 못 깼어 이거 르블랑 어떻게 해봐 르블랑을 어떻게 하지 말고 우리 팀원이나 어떻게 해 르블랑 탑 아니었어? 아 미드나 밀어 여기 알리 있어 이거 알리 있다고 미신 여기 있어 모자 200원 카이파 왜 위로가 주포 갈까? 주포 가면 너무 쫄 보인 거 같아 주포 안 가야 돼 얘 왜 책 읽어? 방금 죽기 전에 산 거야 칩이었나? 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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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노공인데 쟤 나대냐 또 알리스타 아 나 또 정신 못 차리네 정신 못 차리네 아니 아니 왜 안 가 아니 왜 안 가 또 이쁘? 못 맞추면 실망할 거 아니 아니 빗무빙 실화야 이거? 너무 아쉬운데 바텀 가면 안 하느냐 담았어 곧 2차는? 바텀 가 이러면 뭐 알아서 오겠지 아 얘 와봤자 누가? 오갔다 오갔다 하하 하하 아이고 그냥 미드 가자 빨리 풀 돌아왔다 나리도 시시해 나 공으로 알리 공 뺄게 앞으로 가 앞으로 가 풀 빠져 내가 몸이야 내가 몸이야 야 야 왜 날려 아 알리사 내 생각엔 진짜 귀여운 것 같아 당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어 아 저걸 못 잡네 오늘 웬일로 다 이기지 오늘 웬일로 다 이기지 퍼뜨로 다 이기지 퍼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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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뜨린